아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 사연 방범 대장님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네 강영태입니다. 네 강영태 우리 방범 대장님 제가 여기 4년 만에 여기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좀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. 어떤 거냐면 행사는 4년이나 지금이나 좀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행사를 주관하는 방범자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모든 분들이 야 요번 행사는 행사 기간 내에 술을 먹지 말자 끝나고 마시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. 이게 맞습니까? 네 그렇고 실력을 걸고 저희들이 최소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최 측에서 약주를 드시면 아무래도 실수한 부분이 없잖아요. 있잖아요. 아 그렇죠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? 아니요 남의 눈도 있고 또 정복을 입고 하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절대 안 되죠.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